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총무당해서 덜 익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해물찜 먹방! 렛츠고! 렛츠고! 가리비 와, 진짜 부드러워요 This is the steak Movie Please read it and to the channel The one of these is the steak Good The steak The steak The steak and the steak See this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계란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투척 덜 익은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먹어봤다 너무 맛있다 중국당면 덜 익었어요 근데 맛있네 더 익었어 응, 더 익었어 으흠 음 와... 과자 오징어 자, 먹방이 끝났습니다 오늘 중국당면을 못 먹은게 진짜 아쉬워요 좀 더 오래 삶았어야 했는데 잘못 삶았네요 아쉽습니다 그래도 양념이 되게 맛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짱!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